자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핸디드 에디션 인핸디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단번에 새 편이 나와서 이어질지 모르겠네 자 저번 시간에 약간 고통받았었는데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길을 통해서 레벨링을 하도록 하죠 여기였죠 개고통받았었죠 이리와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대로 안될 것 같애 조금 경험치를 매겨놔야 될 것 같애 여기서 매기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회복을 해야되거든요 제가 내가 알아낸게 있는데 여관에서 잘 수가 있대요 난 여관에서 항상 대화로 잡기 때문에 발도스에서는 여관 주인한테 머릿속에 브이아놨거든요 침대에 내가 직접 올라가서 자는거라고 합니다 아 범칙 여기 써있구나 군단병이 난줄 알았어 올라가서 자자 아 그리고 피라미드를 통해서 이동해보도록 하죠 너무 뇌를 비우고 살았나봐 너무 뇌를 비우고 살았나봐 할 필요 없어 잘 수 있으면은 할 필요 없어 잘 수 있으면은 어디서 자면 돼? 그냥 저기 자면 돼? 아냐아냐아냐 열리.. 열.. 아 여기 열리면 되지 열리는데고 넓은 방이네 아 저기서 자는건가 그냥? 이런데서 내 맘대로 자도 되는거에요 막? 그럼 뭐라 그러는거 아냐 막 왔다가 자면 안되냐 여기서 내가 잘 수 있네? 잘 수 있네? 아아야 누워 아아 이런거구나 어흫 골까네 여기다 그럼 피라미드 박자 음 여긴 여기도 해도 되는거 아냐? 열어봐 뭐야 이거는? 술이지 그냥 여기다 피라미드 갖다놓자 그럼 피라미드가 어디있냐? 쟤가 두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두면 되거든요 그중에 여깄네 이걸 여기다 두고 아 자 이건 내가 이제 밖에서 설치한 다음에 막 왔다갔다 하면 되겠죠 저걸로? 나는 누구니? 행상인이야? 540원 악당 기술을 갖고 있네 어 사술 있어 사술 있어 사술 있어 대화창 대화창 꺼버려 이제 회복하는 법도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가도록 하죠 간이 침대 같은거 설치해서 자고 가도 되겠어 근데 뭐 이미 난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뭐 이미 난 피라미드가 있으니까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게임이 너무 중독성 중독성 장난 아니야 켜버렸어 어 세번 연속으로 디비니티만 해버렸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일단은 이번에는 계획을 약간 바꿔보자 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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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좀 체력이 많잖아 가서 석방을 못 치는게 좀 흠이긴 한데 잠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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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내 이렇게 후궁이냐 아 이렇게 해서 법상 떨어뜨려 놓자 법사가 좀 느리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와와와와 그렇지 폭탄 뒤로 빠졌죠 뒤로 빠져 대기하고 터뜨려 버려 기름통 1레벨 그렇지 야 좋다 야 올해 애들 화상 입었어 너 멀어 이거지 아 뭐하 뭐하세요 뭐 뭐하냐 거기에 전력태세 넘겨 너 넘겨 화상 이제 노면 화상 힐 아 우리 전사 턴 노래 신나는거 보소 넘길래 전사로 그냥 몸 될래 다른거 하지마 어차피 다른거 하지마 전사가 그냥 몸이야 어 오늘 튀자마자 잘 풀릴거 같은데 어제 대충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 이해를 좀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른 상태에서 오늘은 다르지 한 번만 알면은 못할 내가 아니지 몰라서 못했던 것 뿐이지 그렇지? 에헤이 짜식 말이야 망고생 찍어버리고 싶지만 포인트 많이 쨍겨놨기 때문에 찍어버려! 그렇지 야 너무 아프겠다 야 근데 야 야 야 올 수 있냐? 박굴식 하으 os 아하하하에 야 물 뿌렸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야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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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설마 세이브 안되있냐? 아냐 세이브 돼있어 어 돼있어 돼있어 아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가자 그냥 그냥 응신 안하고 갔다 가라 여깄어요 반응좀 해주세요 반응좀 해 이새끼야 대기하는 곳 벌써 어차피 걸어와야 되는데 알뜰살뜰한 놈 걸어가 돌고 돌아가 터뜨려 버려 그렇지 불질 좋구요 대기 포인트 쌓고 화상이 들어가긴 하는구요? 뼈도 화상은 들어갈 거 아니야 뜨거울 거 아니야 뼈도 피부만 뜨거운 걸 타는 거야? 그렇지 돌아가자 우리 탄데도 안 맞음 오우 예아 피해 하나도 없어 개꿀이죠 이거 어떻게 끄냐 저질러놓은 게 있긴 한데 끈 부분 저기 나 물통 없는데 나가서 가져가야 되니? 기름밖에 없어요 나는 비라도 내려보자 기술사용 야 이 지하에서 비가 내린다니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시범으로 갔다올래? 오 다 꺼졌어 그냥 오 왜 아이템 표지가 안 뜨지 나한테? 저주 화살 니가 가져가야지 폭풍선은 천옷 아 저거는 아닌가 봐 불 켜봐 너무 내가 어둡게 만들어서 그런가 봐 재생 두루마리 가자 이제 한번 이겼고요 무려 이겼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한 대도 안 맞고 게임에 대해 이해할 것 같아 슬슬 약간 귀찮아도 좀 짜증나게 하는게 이득이야 이렇게 이득 보는 거구만 자 가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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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넘기셨어요? 개같은거 해골전사 소환 두루마리가 있구나 나한테 별로 소환하고 싶지 않아 자결 자결꾼 이렇게 돼야 되죠 불이 써서 뭐 터진다거나 그런거 없냐 면역이네 자식 면역이라 이 말이지 너 멀 돼 이거 몇 들어가? 4 4 4만큼 이동을 하고 그렇지 다 있어 그렇지 앞에서 몸 댈 준비해 너 이리 와 너 멀리 갔나? 됐어 대기 늦게 넣었거든요 나름 어째 화상 때문에 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쟤도 화상을 입네 따뜻한 면역이라며 쟤는 원걸이야 아아 뭐할거야 아아 야아 빠꼬 해야겠는데 빠꼬 해야겠는데 이거? 쟤도 죽이자 아 니가 몸을 대는구나 음탕한 녀석 야 너 너무 빨라 눕힌 다음 쏴야지 맞는데 나는 개기나 시킬걸 밀고 밀고 아 나 화상 엄청 입었어 뭐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실패 됐어 전사가 있잖아 나한테 넘겨봐 일단 야 앵간히 실패하세요 미치셨어요? 이거 안좋은데? 그냥 대기하면 안될까? 아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이게 맞는거 같애 전사가 몸 될거야 그렇지 화상 다 피해가는거 봐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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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쏘니? 아아 힐도 있어? 개 안어울림 아 이거 그 약간 리커버리? 지속힐인가 봐 그런거 계열 같죠? 넘겨봐 나 습 보라 그렇지 궁수 죽여 궁수 죽여 그렇지 야 이 전사 강해 체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 압도적인 공격력 요거지 이거 되냐 근데? 되기나 해라 그냥 아야 뭐 뭐하니 어째 두세 때렸다 이거지 별로 안세다 얘 근데 어 센건 되게 세보이는데 어 야 어 야 이거 괜찮은거냐? 도망가 여,... 어 야야야야야 이거 화상으로 죽잖아 이러면 전사가 혼자 해주면 되겠네 야 은근세다 눈더들검사 바닥에 다 불바다라서 내가 뭘 할게 없어 미술 있지? 어 쟤가 야 화상 풀렸죠? 어 이제 놔두면 되죠? 쟤는 어째 평탄만 때리니까 문제 없지 않을까? 아아이 야 쟤 쟤는 저렇게 잘 맞추는데 너도 가면 안돼 죽어 위험해 피떡이되게 싸워야 된다니 야 왜그래 야 화상 풀렸잖아 염살이야 아 전사스럽게 더럽게 머네 니가 돌아올래 전사야? 오다가 다 작산할거 같은데 비두루 말이 있네 야 이거 언제 끝나 야 이렇게 하자 일단 떼서 너를 보내봐 어떻게 잘 건너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뒤로 빠지고 행복 던져 Fisher 거리가 좀 되잖아 들어.... 들어오는데 에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해보 아들 어마어마한 아 왜 이렇게 엄살이세요? 나 너 컨셉 강력한 인디안 전사 이런 느낌으로 잡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자고 오자야. 되는 거지? 뭐 가는 뭐. 올 때 맘대로 주면 갈 때 안 자란다 뭐 있던 거 없죠? 야 뭐 한 명씩밖에 안 돼? 조금 그시기하다. 벌써 나은 기분이야. 이제 누웠는데. 아 같이 누울 수 있네. 아 남녀 따로 누워야 돼? 그런 귀찮은 기둥이? 왜? 되게 편하다. 침대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만. 야 근데 이거는 좀 이질적이긴 하다. 회복하는 기준이. 아 다리 지났어. 아 네. 병원 한번 갔다 온 이후로. 펀디션이 말이 아니구만. 너무 걸었어. 밥을 먹겠다는데. 의지가 날 걷게 했어. 집어들어. 벌써 다 채우고 왔어. 가자고. 아 왠지 오늘은 무난하게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뭐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막 샘솟아요. 길이 막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죠? 열쇠 있네. 아 가져가고 싶은데. 너 못 가져가세요? 전사가 이것도 못 들면 어떡하냐? 저거 설치해놓고 끌고 와서 터뜨리면 다 잡을 것 같은데 생각엔. 쉽지가 않다 야. 미니맵을 약간 의지해서 일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이쪽에 뭐가 있네요? 우, 울그라프? 가자고. 울그라프 야. 그런 사냥꾼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 어? 아 그래 아 동네가 진짜 많구나 나 뺀다면 미도라 빼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니 능력이 궁금하기도 하고 야 미도라는 뭐 나중에 캐스터 해줄게 내가 내가 도와줄테니까 도라야 대화 좀 하자 아이템 주고 가야지 도라야? 그렇지? 내꺼 줄게 좋은게 좋은거지 뭐 니 무게 어딨냐 무려 노랑 설마 이럴 줄이야 둘 다 내놔 그럼 내가 다 쓸거야 레벨업하면 내가 쓸거야 초코 못 끼고 있어 갑옷은 내가 그냥 사서 쓸테니까 갖고 꺼져 그립은 내놔 팔아야 돼 아 잘했다 이거 내놔 물약도 주라 아 어차피 너 쓸일도 없을까 내 생각에는 자 그럼 우리 어디 멤버를 바꿔 볼까 도라시는 나중에 내가 전사의 화랑이었나요? 뵙도록 하는 걸로 하구요 이거죠 야 불쌍한 벙어리 내 동료로 삼아주겠다 뵙도록 하는 걸로 당연히 뵙도록 하는 걸로 뵙도록 하는 걸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선 돈과 머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하겠습니다 오 5700 얻었어 경험치 뭐야 레벨 3인거 보니까 이런 애들 여기서 얻는거 맞나봐 어 내 경험치랑 평준화가 돼있네 쌍당검이야 스킬 볼까요? 출혈을 유발합니다 짧은 시간 가속이 됩니다 그림자 하나가 됩니다 어 그래 연막을 뒤에 남기고 순간이동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때 도망갈 수 있다는거지 비열한 행동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네 악당 오 야 좋은데 원래 이제 RPG하면 직업별로 데려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재미를 충족할 것 같습니다 어 황금 뭐야 이렇게 많아도 되는거야? 이렇게 많이 들고 갈 수는 있니? 황금이라는게 어딨냐 아 몰라 그냥 일단 가져가 다 주워가면 안되냐 알아서? 다 다 수동으로 주워야돼 무슨 디아블로야? 이럴거야? 근데 빨리 죽긴한다 위로 갈 수도 있대 이걸로 위로 갔다 오자 내려오는거 어차피 공짜일거 아니야 뭔가 좋은 녀석이랑 친해진거 같지? 느낌이 잠깐만 잠깐만 야 스읍 큰일날뻔 했네 이거 가자 지하로 가면은 뭔가 이상한 데도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좀 은신 찍혀 있니? 은신 찍혀 있네 대우 공격이 가능하다 바로 옆에 있더라도 도망갈 수가 있다 어 그니까 찌르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전투에 합류할 수 있게 재밌는 능력이네요 도적에 대한 사용처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결정 능력 어떻게 되니? 치력 105야? 어 주인공이 못방 하는건 확정이다 어 2.4배야 2.4배 다른 애들이 비교하면은 어 그렇네 궁수가 오히려 많네 야 너꺼지 아 물통있다 물통 못드냐? 야 물통도 못들어? 나 힘 너무 없다 야 아 야 기름칠 뭔데 야 기름칠 뭐야 기름칠 풀려가죠? 자 불안한데 야 니가 갈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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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해버려 뭐 작업할 줄 모르니? 어허 흐어엉 흐흠 잘 알아서 피해와 쓰레기 들어 상자 여기다 박아버려 저기 뭐 지들이 닫고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네 내가 직접 닫지 않는 한은 편하군요 상자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데 가면은 나 뒤지게 혼날 것 같은데 어 봐봐 뭔가 이상하잖아 막 세이브 해주잖아 어 여기 어디야 아 잘 온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좋아 어 누나가 감정해 감.. 감정해야죠 누나 어 지방이 이렇게 온게 닫.. 닫니까 나 어떻게 나가죠 보내주실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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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길이였구나 그냥 나가자 그런 도로 뭐 없겠지 뭐 나중에 뭐 알게 되겠지 이게 되면은 누군가 알려주겠지 삽이 없다고? 복갱이로 파는 건가 봐 저거는 삽은 있잖아 내가 어 맞다 이거다 론델인가 나발인가 쓸 수 있지 야 너는 어떻게 탐요하자마자 바로 아이템을 받냐 양심 없냐? 나는 말이야 식별하구요? 어 화자 붙어있네 야 나 저런거 끼고 있었어? 부끄럽다 야 아 이게 조금 더 좋네 바꿔주구요 대장장이랑 우선권 가져올 수 있네 우선권 좋지 우선권 두개나 줘 무려 밑에 놓자 까먹고 버릴 것 같애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천모자는 동력추자 대머리니까 머리에 방어가 필요하겠죠? 어허허 나갑시다 도적이랑 전사랑 구분이 안돼 전사가 힘이 너무 없어 파워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좀 밟았잖아 아 또 있어 아 아 바닥에 그냥 기름이 있네 아예 좀 쎄한데 피라미드로 가면 피라미드 주워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가라서 오 회복사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그냥 뭐 발견했다고? 뭘 발견해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못봤어 이런거를 내가? 한송검이야 오오 오오 올라프 좋다 야 신발이랑 한송검 나왔어 식별해 식별해 화저물 져요? 애매한게 나왔네 금방 식별한다 갑자기 막 물대미 추가되고 냉각이 될 확률이 있어 15% 야 좋다 이거 힘도 오면 써 저거 그래도 저거 낄래 야야야 도끼좀 줘 진짜 똥개마 올라가자 이걸로 나가서 바로 싸워도 될거 같은데? 쟤는 뭐했다고 체력이 달아있냐? 진영을 바꾸자 이렇게 해놔야지 얘가 좀 앞에 가서 몸빵을 대니까 야 얘 얼음검이라고 얼음 색깔 막 나와 보자 능력 좀 생명률 20플러스에 15% 확률로 냉각 얼음 데미지까지 야 멋진데 무기? 얼음.. 얼음 무기가 많네 막 추운데서 비올때 얼음 무기 쓰면 막 얼어버리나? 그걸 떠나서 지금 어떡하죠 지금 아 이제 후달리는데 슬슬 올라가서 싸우는거 싸우자 새 멤버가 생겼으니까 은신이 있으니까 은신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여기서 걸렸었죠 여기.. 어 여기였니? 여기였던거 같다 일로 가자 아니 근데 여기 뭐냐? 세명이서 덤비는거야? 뭐야? 뭐야 뭐했어 뭐했어 야 뭐했어 아 나부터 때린다고? 개꿀이잖아 비와서 화상을 입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맞추긴 하자 너는 꼬바 나으니까 기술이 되게 싸다 어 근데 가속이랑 투명이 둘 중 하나밖에 안되네 다스턴이라고 그랬냐? 아 일단 넌 대기해 어 저기도 있네 아 이거 좀 혐의인데 얘네면 죽이고 도망가야겠다 나 때린다고 그랬지 솔직히 버틸만 한데 회복 쓴지 얼마 안되서 약간 그건 약간 불안하긴 한데 나만 때리려고 내려오네 막 아 여기도 저기 있네 옆에도 이런데도 있었어? 퀵쇼트 발사 그렇지 넘겨 아 그러지 말자 야 야 야 그렇지 아주 헛방 제대로 갈겠죠? 좀 센데? 이거 약간 호달리는데 나 어차피 너 얘 때린다며 여기부터 죽이자 그냥 앗살이 배우로 가면 즉시 치명타가 돼? 내가 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게 배우구나 근데 야 때릴 그게 없어 때려봐 아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나름 쎄 각이 나왔나봐 힐했구요 어그로 끌려있으니까 어그로 그냥 다 끌려있네 점사라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문제없겠지 소환수도 내가 컨트롤하는건가? 자동으로 싸우나 아니면 뭐냐 좀 눕혀놨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눕혀놨으면 잘 맞았을텐데 좀 이거 안 좋은거 같은데 얘라도 맞춰봐 마크서스의 힘은 나와 함께한다 이말이야 아아 야 80%인데 78% 치명타 남겨 회전 그렇지 쨋쨋 죽여야 되는데 나 그렇지 430 무려 어? 못써줘 또 애매해서 위치 야 아직 150 남았어 야 뭐야 부활도 있어? 졸라 골 때리네 야 이거 안돼 야 벌써 야 이제 부활한거 죽이면은 겸치 주나? 야 얼어붙었다 큰일났다 야 어그로 어그로 다른애가 분산되는데 왜 쟤 얼려버려 비겁한 놈들이네 너무 쓸모없는거 아니냐 갑자기 어 야 잘했어 바로 효과 내네 야 질거 같은데 나 이거 졌는데 질거 같은데가 아니라 도망가자 우리 아 이렇게 도망칠수가 있구나 아 뭐야 아 이렇게 도망치는거야? 아아 도적은 왜 됐어 그러면은 골 때리네 이 게임 야야 이렇게 할거면 야 합류해 빨리 아 그래 이거는 내가 몰라서 이건 좀 심했잖아 아니 갓갓갓도 주라고 상상도 못했다 야 나는 걸어서 도망갈저라 도망가다가 좀 맞는걸로 혹시 살까봐 약간 그런 생각했는데 지 혼자 텔레포트해서 사라지네 상상도 못했다 야 상상도 못해버렸어 도망가면서 천천히 잡자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지? 야 갔다와 어차피 땅에서 기어 나오는데 뭐 은신이 뭔 소용이야 여기 아니었니? 이거 맞잖아 왜 안나와 아까 그곳이거늘 아냐아냐 이쪽이구나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네 안 넓은 하네 여기서 나왔었지 잠깐 얘들아 너무 떨어졌다 야 일로 모여봐 아 여기서만 인카운터 되는구나 이거 조금 혐인데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 도망가 도망가 런해 런해 도망간다고 솔직히 이득 볼만한 거리가 아니긴 한데 뭐라도 하는게 나니까 능력 화살 같은 것도 명중률 100%인가 살짝 땡기는걸 전사를 앞으로 뺀 다음에 전사가 먼저 오겠지 그래도 천천히 잡아보자 얘네 동안 얘네들은 이제 차니까 때릴 기회도 생기고 얘는 보니 그렇게 쳐도 라고 말했는데 지금 적대가 됐네요 곤란한걸 하나씩 잡고 도망가자 넘겨 넘겨서 불러서 넘어트린 다음에 딜을 폭딜 넣어서 다 쓸어버리자 한번에 대기하네 이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대기를 한다 이말이지 아 졸라 세네 뭐 어떻게 넘어트려봐 하나를 일단 잡아 아 실패했어 수준 아직 아직 조금 남았지 여기까지 와야지 화살 들어갈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대기를 해서 그런지 소수가 있네요 아 근데 매직 미사일만 쓰는 거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 어그로 이렇게 점사하게 하는 거랑 매직 미사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야 넉다운 못 시킨게 너무 크다 시켰으면은 딜 좀 넣었을텐데 넉다운 시킬 녀석이 너무 없어 아 미쳤네 진짜 야 그건 아니지 야 우리 도망가자 야 암코객님 도망가자 누구 턴이야 니 턴이야? 어 도망가 겸치 겸치 먹었어 나는 먹고 쬐면 되는 거 아니야 쉽네 쉽네 누구 턴이야 어 니 턴이야? 걸어 걸어 걸어서 도망 못 간다는 거지? 어 되네 아냐 궁수 궁수니까 도망갈 수 있네 어설픈 사제 어설픈 사제한테 개고통 받다니 이거 무슨 불욕이냐 나 걸어서 도망가면 얘네 타 죽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닌가? 아이템 남은 것도 없어 도망가자 런해 다 이어 어우 야 직업하네 이거 400 먹었잖아? 먹었으면 됐지 뭐 걸어가지 말고 피라미드로 가자 내가 시범 피라미드를 지하에 두고 왔나? 잠깐만 에이 아니지? 잠깐만 잠깐만 일단 가고 생각해 형 피라미드 지하에 두고 왔어 진짜로? 아니겠지 이제 여관가서 이제 정산주 좀 하고 아레스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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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원 갖고 있네 여관 좀 사가라 뭐라고 짖거리는 거야 이거 12원 15 개미 아레스테 아레스테어 아레스테어 두 개 동시에 누르면 다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아 어떻게 눕히는 거야 둘 다?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따로 눕혀 나 아직 모르겠다 얘는 도적은 솔직히 도적보다 전사가 좀 더 센 거 같은데 눕히는 게 있으니까 공수랑 연계도 되고 미도라 좋은 녀석이었어 아 내 주머니 있었구나 아 있었네 피라미드 어디 있었냐 누구 주머니에 피라미드가 있니? 아 왜 얘 주머니에 있어요 졸라 비싸네 피라미드 피라미드 여기다 너 너의 반응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의 반응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의 반응이 빠르게 너의 반응이 가장 좋아 140원 주세요 아 레벨이 너무 낮죠?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 거요?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블랙팅은 뭐냐? 340원 340원 착각했다 7원 한 번에 됐네? 한 번에 됐네? 달아주고요 그림 같은 거 나중에 팔자 레벨 너무 후달리는데 살인사건인지 뭔지가 비중이 큰가 봐 레벨이 너무 후달려 지금 살인사건 깨고 싶지 않은데 귀찮은데 여기 오물은 뭐냐? 레벨업이 필요해 경험치가 지금 간당간당 6천 남았어 그런 애들 15마리만 잡으면 레벨업이야 쟤가 꺼져야지 내가 저걸 뒤져볼 텐데 나갈까 필드로? 40분이나 됐네 벌써 40분이나 됐네 벌써 어 쟤가 왜 이렇게 나냐 호박맨도 좀 처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그 지하에 했던 식으로 처리를 하고 도망치면은 얘네가 불... 쟤네 불에 당하지 않을까? 메이포인트 같은 것도 안 찍었나봐 근데 아래에 해적단 터는 게 있잖아 난 생각해 저거 먼저가 맞는 거 같은데 위치상으로 저거를 깨면은 경험치를 받아먹는 거 같은데 내가 저거 안 끼고 왔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좀 깨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내려가는 걸로 일단 여기는 내가 경험치를 받아 먹을 거 같아 왠지 이제 지금의 나라면은 믿고 있어 난 아 얘를 해야지 안 맞고 가져올라다? 그런가? 얘가 우선권이 높으니까 어 갔다와 그럼 여기 나올 것 같더라 자 폭탄면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 우리 먼저죠 올라프 런 올라프 졸라 많이 이동할 수 있어 올라프 좋아해요 마침 전투 다 활성화 돼버렸고요 업사가 좀 느리네 비와서 뭐 서투릴 게 없어 저 폭탄맨이 와줘야되는데 궁수존에서 서투려서 궁수 죽이고 싶은데 전사는 이미 그런 것 같고 열심히 마법폭탄맨 하나 오네 다 생각해보자 다 생각해보자 얘는 죽이면 하잖아 아껴놔 넣어둬 넣어둬 가속 걸고 가속이 뭔 소용이냐 너는 앞으로 약간 나와봐 너는 앞으로 약간 나와봐 좋아 남겨 아 너 최대가 되게 적다 얘는 한번 쏴 거리가 안돼서 못쌌네 이제 해골면 오면은 폭탄면 오면은 폭탄 터뜨려가지고 한번에 그 뽕을 뽑으면 되겠다 터뜨리고 도망가면은 얘네 오다가 죽지 않을까? 거리 때문에 이 곡선이기도 하고 쟤 쟤 왜 그러는거냐 한대 맞아 얼어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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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가 되네 어 260 별로 안준다 주먹 그렇지 얘는 이제 마무리 깔끔하지 이러면 아직 오는게 좀 빨라가지고 내가 더 뒤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법사의 히드의 트롤로 지금 안되니까 안맞거든요 지금 아 활 진짜 세다 태세 졸라 강함 싸봐 한번 혹시 모르니까 방수해골이야 해골 그냥 이리로 올거 같은데 저렇게 되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얘가 문제야 야 이거는 솔직히 이건 좀 너무했어 내가 이거 이거 법사가 나 거기다 매직미사 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걸어갈줄 알았어 그냥 가자 아직 우리 시대다 이 먼거를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게 좀 끔찍하긴 한데 아 내려가서 그냥 아래 까고 올까 놔두지 말고 아 근데 저거는 내가 자존심인지 잡고 가야지 이런 말하면 어떻게 더 셀거 같은데 훨씬 레벨 몇이니 지금 3레벨이니? 적들이 좀 5레벨정도 했나? 그랬겠지? 응 여기다가 선을 박고 갔다와라 먼저지? 끝까지가 끝까지가 어 가속을 먼저 겉만큼의 이득이 있네 좋아 많이 왔죠 한 번에? 당연히 안닿겠지 평타닿냐 혹시? 평타닿냐 혹시? 너무 멀긴 하다 저거 닿는건 솔직히 양아치지 여기서 폭탄맨을 해치워야되는데 어 쉽지가 않네 항아리같은거 막 던져놓고 틀어막을걸 그랬어 센스가 없었다 길을 좁혀놓고 원거리에서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 폭탄맨 지금 좋은데 아 나 지금 잡고 싶은데 제거하자 정말 좋은데 한반도 없으시고 자작 안하adelph이 네 손이 없으니 notice 손이 없으니 어 힐하네 아 이러면 좀 곤란한데 내가 많이 걸어와야 되는데 야 돌아가는 애가 하나 있네 징어다 징해 아주 막았냐 길? 어 야 잘했다 야 잘한 걸까? 야 잠깐만x3 아 잠깐만 그렇게 오는 거는 좀 부담이 큰데? 저거 잡아야 돼 3코 5코니까 사 사 3코만큼 이동하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아예 많이 이동하던가 그럼 잠깐만x2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얘네는 내가 잡아야 돼 야 은신함 100%구나 개 좋다 13%라고? 야 웬일이야 세상에 맙소사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죽여 그냥 주먹으로 죽여라 그렇지 깔끔 깔끔 비교적 깔끔 돌아오느라고 못 쏘죠 수준 저걸 위로 빼면서 하나 잡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냐 그냥 난 법사 놀이네 법사 놀이네 어어 야 저것도 터뜨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건 이거 그냥 무상 아냐 그렇지 대기해야지 뭐 아휴 참았네 여섯 개니까 타격 되는구나 이거 한번 때려봐 출혈의 면역 45 데미지 뭐 쏘냐? 16%야? 요즘 혐의다 67% 데미지를 포기하고 명중률을 울렸다 아 어디가 왜 니가 빠져 너가 문빵해야 되는데 클릭하면 미끄러지면은 게임이 야 잘했어 야 잘했어 대박이야 대박이야 멀리 돌아온다 얘네네 근데 다음 바퀴면 쏠 것 같은데 저건 어우야 따뜻하기만 한거지? 죽을 정도 아니지? 이렇게 믿겠네 어우야 법사 쪅 갈래나 쪅 어 너무 좀 징어다 너 45%? 맞추면 하지 그렇지 한번 더 쪅 쟤네한테 내가 가야되잖아 싸울려면은 쪄 아 이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저걸 못맞추네 어 아 리얼 혐의예요 자 독치로 있긴 한데 어 여 이거 이득분기득 기분인데? 왜 이렇게 닫는다고? 왜? 어, 기절했어 아, 전기 때문에 기절했나봐 대박 어, 되냐 이거? 가다가 죽는 거 아냐, 막? 일단 한 개 나왔어 세우고 복지로 해줘 된 거냐? 뭐? 독장 100%야 너는 뭐... 쏴야지 100%네, 이제 기절해서 좋아 아, 테스트 바꾸고 쐈어야 되는데 테스트 바꿀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강형 없겠지, 이제 이정도 했으면은? 일단 나와봐 체력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가서 몸 댈 준비해 이 거리면은 뭐... 괜찮겠지 아, 쟤 일로 끌고 온 다음에 터뜨려 버리고 싶은데 안 되려나, 당연히? 야, 스칼렛 너무 노린다, 너 그냥 전사 존한테 맡기자 얘만 꺾어두면은 뭐 문제 없겠지 오우, 야 화상 입었어 한 칸 빠져볼래? 좀 애매하다, 너 연막 막 뿌려봐 한 번 여기다 연막 뿌리면 화살 안 맞을 거 아니야 어 좋네 괜찮네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고 네, 기분은 좋아 공격으로 기절한 거 그렇지 공격하죠 전사 어떻게 닿냐죠, 거리? 안 닿지 힐이나 해라 전사, 전사 맞추겠지 아우, 야 어, 야, 증오네, 야, 잠깐만 아우, 이거 위험한데? 전사 쇠걸랑? 터뜨려 버려 터뜨려 버려 아우, 야, 뭐해, 뭐해, 야, 뭐해 야 이거 실화야? 아니, 야, 아니, 나 불꽃 쐈잖아 근데 왜 걸어가 아, 잠깐만, 야 이건 아니잖아 어, 야, 법사가 말을 안 들어 어, 진짜 나 불꽃 누른 다음에 누르지 않았어요? 불꽃 표시가 나왔잖아 그, 점 방향이 근데 왜 걸어가? 아우,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나 진짜 야 입구로 가 새로운 거 하자 어, 안 되겠다, 이거 아, 씨 이거 좀, 약간 이제 사기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해가 안 돼, 나는 분명히 불 표시를 봤거든요 아, 상상도 못했네 참가자 소스입니다 인사하려면 이는 저장 열면 안 돼, 이거? 캐스트주, 캐스트주, 캐스트 주실 분 플로리우스 사람 이름이네 아주, 소스 핸드니 저, 그만들 이놈을 그게 인사하네 아, 그럴 때 물론 이 그릇은 그릇은 지금 가서 얘기했더니 ensa 게임상 컨셉상 뭐야 너? 매혹된 오크? 오크가 몸이 이렇게 예뻐?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네 저 오크 뭐야 아 사랑의 묘약 저한테 빠져버린거죠 강아지 못 이겨서 합류한거 같다 더 말해줘 나중에 살해당해 있는거 아니냐 기종한 정보를 줄지도 모르잖아 그래 겸치 얻음 입구에 있는 캐스트인데 이걸 이제 하네 야 캐스트가 아니네 난 나가서 뭐 어떻게 하랄줄 알았는데 저거 이용해서 나가서 한번 물어보자 모이라 야 물통 못 가져감마 물통 필요함 나 어 어 얘네도 이름있어 호라티우스 창고 지기를 별로 안좋게 생각한다 야 하사 나 그냥 가겠네 모르겠네 너희가 뭘 하던 말도 나는 오크를 쓸어버리겠네 캐스트 보상을 주던 말도 난 오크를 죽이겠네 나 꽤 강해진거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름 자신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었어 여기 길었어 여기 하얀마살 같은거 써야겠다 아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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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 뭐해 3레벨 뭐야 아 아 높은 레벨이야? 아우 내 앞부분이 아니야 뒷부분이야? 도로 문 닫아버릴까? 하하 잠깐만 사진캐스트로 그러면 올려야되는거 진짜 리얼로 도로 문 닫아버릴까 도로 문 닫아버릴까 이를 가진 그리구 이를 가진 그리구 안되네 어디까지 도로 문 닫아버릴까 저게 도로 문 닫아버릴까 도로 문 닫아버릴까 도로 문 닫아버릴까 저게 나 그냥 가면 되는거야 하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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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레벨이야 이 수 있지 않을까 6레벨 정도면 근데 저기 아닌것 같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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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그나르, 뭐하는거야? 싸우기 싫어? 아, 싸우기 싫어 아, 우리 집에서 죽을때는 없었지 그쪽에서 죽을때는 없었지 그쪽에서 죽을때는 없었지 정말 없었지 그 오브가 너무 많은 괴로운 것에 대해 그런 괴로운 것에 대해 더 많이 죽을때는 몇 가지가 더 많을 것 같지 그럼, 그럼, 그럼 너의 눈에 그 눈에 띵띵을 못 봤을때는 그 눈에 띵띵을 못 봤을때 말했을때 말했을때 작은 뼈가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넌... 그리스도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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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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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약속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덤벼! 이 새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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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주가 있다고? 이 자식 시끄러! 날 너무 야보는구만 에헤엌 추렐 난 실패했어 화살 회복했네? 화살 회복이라는 것도 있어? 신기하다 쉬운데? 야 너 만만하다 조금 쓰러지거나 하냐?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넉다운인데 되게 세다 얘 데미지 눕혀 놓으니까 짱 세 바꿔 태세 공격이야 그렇지 약 900? 험 월그라프가 그 사람의 죽은 몸을 죽였어 얼굴하고 삐졌어 얼굴이 깨졌어 눈이 월그라프가 웃기고 내가 잘못했냐? 뭐 돌 같은 거 캐스트 있었는데 그냥 캐스트도 있었고 그냥 살려줄래 그냥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걸로 깔끔하죠? 나도 저 녀석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강하긴 한데 사조성이 보였다 진짜 진심으로 사조성이 보였다 진짜 진심으로 사조성이 보였다 잠깐만 갔다와 봐봐 뭐 있잖아 뭐 있잖아 뭐 있잖아 잘 생각해 기둥 같은 거 소용없어 뭐를 꼬리질보니까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있어 지금 뭔가 있어 이 속도들은 넉넉하네요 어떤 베리무스가 만들었을까 잠깐만 두 명이라고? 강하냐? 야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몇 명이야 이거 뭐어 기둥통 어떻게 하냐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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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잠깐만 이거 야 도망갈래 나 야야 이거 너무 많잖아 아이 정도껏 받아야 될 거 아냐 이렇게 하자 그냥 일로 와봐 일할 시간이다 친구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한 마리가 그 정도인데? 아 나 가속도 안 걸고 왔어 아 나 가속도 안 걸고 왔어 여기 몇 명이냐 아 나 나 안 할래 아 존나 싫다 진짜 야 엥간이 나와 아 아 존나 혐의네 진짜 아 쌍 모여봐 풀어 위에 해안도 좀 따라가 봐 뭐 또 와이티브라도 줘야지 세서 한 번 더 걸어보자 아니 일지를 보자 아 맞다 이거 저런 것도 있었지 잠깐만 야 넌 뭐 나한테 줄 캐스트 없니?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아 아 우리 집으로 가속도 안 걸고 왔어 형 내 집으로 가속도 안 걸고 왔어 왜 와, 이거 비싸네 어디 묻었다는 건데? 이 토템들은 다 뭐냐? 아하! 이거를 파면 된다는 거지? 아아아아아아 난 돌이라는 게 그 정보 얘기하는 건지 몰랐지 어디... 숨지실 시간입니다 촤아악 구절 딱 퇴? 한번더 붙어보자고 우리 아 절름발이 무엇? 약허저주 43 데미지 되게 약한 것 같은데? 뭐 덩어리 값을 못하는데? 불화살 그렇지 그냥 화살 그렇지 훅 간다 야 넘어지면 훅 가 그렇지 너 훅 가? 얘기해서 나는 어디 무적... 아 야 아 그건 아니죠 너무 가셨다 야 우리 애 기절해 버렸잖아 죽여 고백 경험치 좋구요 회복 물약 어? 아 익숙에 지라곤아 이제 우리는 무덤을 팔 차례야 이제 우리는 무덤을 팔 차례야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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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시방 이게 답니까? 잠깐만요 야 장난 아냐? 존나 약한거잖아 야 뭐야 아 뭐임 이게 실망임 아 뭐야 좀 짜증나네 아 다른거 좀 뒤져보자 야 토템... 토템 많은데 뭐 무덤은 없냐? 토템만 박아놨어 저기 가서 한번만 싸워올까? 어 이거 내 생각에 조금만 있으면 레업 할 거 같은데? 아 잘 생각해보자 기름칠을 한 다음에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죽이자 어차피 오긴 올 거 아냐 그 오크 오크 주술사가 전사만큼 순순하지 않을 거 아냐 전사 비교적 쉽게 잡았고 내 생각에 그렇게 쫄만한건 아닌 것 같다 대기를 해 자고 여기서부터 작업을 거는 거야 한 번 더 저걸 딱 아 너가 가면 안되지 넌 위에 있어야지 너가 가야지 일단 와봐 요거 여기다가 작업을 하자 기름칠을 하자고 살아 돌아와야 된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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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네 어떻게 돼 먹은 거냐 이거는 뭐 하자는 꼬라지냐 야 붙어서 던져봐 그 정도 되잖아 그러고도 안되면은 그냥 던지지마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서 뭐 쓰고 어 뭐 데미지 좀 봐 아 못 오겠지 난 믿어 기름칠 하고 오네 아식들 저거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아 석궁도 있어? 어 잠깐만 야 불화살로 그냥 제거하자 도망가고 도망갈 수 있잖아 오 야 뭐야 야 야 왜 왜 불 나 야 왜 불이 왜 나 야 왜 불이 왜 나 오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야 왜 거기가 있냐 심지어 이거 왜 거기가 있냐 심지어 이해가 안 된 얘네들 따로 배치를 해 놨어야 됐나봐 처음부터 아 내가 화상을 입어서 그렇구나 아이씨 하핳 졸라 짜증나네 진짜 그러면은 어쩌냐 가서 그냥 데려올래? 누구 잘 받기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 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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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아 아 전병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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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냉이야? 위도 길이 있네 위로 가자 자 모여 퉤 이럴 거야 진짜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고통스럽다고 저거 저거 요놈들이고 말이야 댕댕이 왜 이렇게 치 어우 야씨 큰일날 뻔했네 이거 항상 왜 이렇게 많냐 어우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냐 니가 가야겠다 야 와 온천지 감정이네 진짜 갈 수 있지? 아 지금 여기도 뭐가 있네 하핳 잠깐만 정찰하고 오자고 우리 얘 뭐야? 야 더 센 거 같은데 얘네가? 아 일단 여기로 와봐 한 번 비벼보자 아 자꾸 도망가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경험치 먹을 거면은 잘했어 세이브해 어 돈 돈이 최고야 불을 해야 되니까 불을 해야 되니까 너가 앞에 가 있어 전사 따로 떨어뜨려서 아 진영이 개똥 같네 전사 살짝 살짝만 앞에 대우고 설마 뭐 강력 있겠어 엎드려 빌어 아 이제 쇠내 쓰냐? 저 덩치로? 미친놈이네 공포 같은 걸었나봐 그쵸? 야 적시는 것도 있네 전기여설 없는데 마법 마법 매직스틱으로 그냥 기절 시켜봐야겠다 다 되지 않을까? 어 이거 매직스틱 각인데? 어? 안 된다고? 기절 안 할 줄 몰랐다 당연히 기절 할 줄 알았다 야 넘겨 넘겨 어우 야 데미지가 왜 저러세요? 야 한 방에 갔잖아 야 한 방에 갔잖아 법사 이거 안 되는 거니? 어 나대지 말고 우리 동네 가라는 거지? 이해했어? 피라미드 그냥 써야겠다 어 그냥 사용하기로 해서 그냥 바.. 빨리 가자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사용해 나대지 말고 가자 빨리 그냥 조금만 자 잘했어 난 절대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겠다 난 절대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겠다 난 절대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겠다 페롤 공작 아, 안녕하세요 너 여기가 어디야? 어디야? 아주 흥미로운 네 네 그녀와 제가 희스터리 그건 아직도 희생이야 제이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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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할 날짜가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저거 어떻게 못 써먹냐? 진거 아냐 저거는? 저게 바람에 진거잖아 일단은 그곳으로 가자 역시 그 해골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문 것 같아 네 전사는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솔직히 체력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 비 오는 거 너무 혐이야 근데 아까 이긴 싸움이었는데 진짜 이씨 위로 돌아갈래 나 나 어디있니? 야 진짜야 이거? 어? 아 씨 짜증나네 상상도 못해버렸어 자 오는 동안 너가 작업해 은신하고 갔는데 뭐 나온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보지마 와 얘네 뭐 지키고 있는 거야 저거? 잠깐만 혹시 법사로 처리되냐? 저쪽 오고 있잖아 와 이거 아 이런 상태로 쏠 수 있어? 대박이다 아 자꾸 슬라이코퍼 하지 말라 아 야야야 슬라이코퍼 하지마 얘기했어 야야야야야야 아 웃기지마 누가 슬라이코퍼 자꾸 하래 너도 가야되냐 여기서부터? 아 웃기지 말라고 진짜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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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같이가 어차피 어차피 매한가지야 어 같이가 그냥 너희 뭐 둘이 동맹매져 가자야 아 세상에 개같은 경우를 다 보겠네 가자야 가 몰라 가 쏘고 튀면 되는 거 아니야 됩니까? 생각을 답답하게 했네 아 나왔다 쟤네들 해골 해골 먼저 해치우자 멀 원거리 가서 일로 오고 너희는 와와봐 야 도.. 튀고 도망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은? 와와봐 쏘.. 쏘티하자 야 자 연결해봐 자 쟤.. 쏘티하자 런햇 아, 일로와 음 런햇 어... 한번 쏠까? 빛나갔구요 런햇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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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솔직히 이긴다 이거 잡을만하다 위로 둘 빠진다고? 요거 조금 다답한데? 위치가 둘이 지금 겹쳐있으니까 잘만 잡으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 다음 턴까지는 아닌가? 좋아 일단 약화시켜서 해놓고 해놓고 나 이거 안했냐? 저긴 해 그럼 대기 수순을 밟아 대기 수순을 밟아 대기해 어... 대기해 그렇지 갈빵질빵하자 어디로 와야될지 모르겠지 막 어, 야 많이 왔다? 야 이거 모른다? 폭탄맨 거리에 따라서 이거 대기 수순을 밟아 어, 야 저거 반응 좋아 폭탄맨이 비슷한 거리여야지 내가 편한데 어, 괜찮은거 같은데? 와아 두명 동시에 개꿀 얼었니? 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스텝 오... 70%면 충분해 야, 70% 두번 안 맞는건 너무하는거 아니니? 해오리إ 아하 짜식 말이야 바로 없애버리는об touch 두대 정도 받아줄 수 있어 오기 전에 지금 궁수 둘만 상담하면 되잖아 사실상 너무 멀어 저기는 그렇지 예산대로 궁수로 잡으면 된다 아 일루와 잘 맞출 수 있지 그렇지 어우야 다음에 바로 쏘지는 않을거 아니야 온다음 쏘겠지 근접으로 바꿔도 활 이상한 속성을 쓰면 너무 짜증나니까 너는 일단 여기까지 와 아 뭐하냐 진짜 왜그러냐 짜증나지마 짜증나지마 어차피 해야될 게임이고 경계사격 그런건 없잖아 발사 그렇지 눕힐 수 있는거 있으면 눕혀봐 됐냐 혼미상태 그렇지 수업해야지 야 수업 안하고 그냥 쏜다고? 도구로? 와 미쳤네 너는 면역해야지 너는 면역해야지 아님 말고 언제 일어났냐 아 얘가 여기 있었구나 아 아 착각을 했네 또 아 뭐야 지금 코앞에 쏜거야? 깡 따고 너무 오지는 부분 아닙니까 둘로 충분히 이길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얼어붙음 음 둘이면 충분해 호라질 보니까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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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고객님 안 둘까지가 속송활로 막 노리는거 봐라 어쭈 칼까지 서업해서 말이야 화민하러 갈까 우리는? 하얀마신에 두루마리 어우 얘 되게 많다 아이템 비오는 날인데 바닥에 불질러났어 그림자 투명화 타겟팅 안되겠지? 언제 풀리냐 풀렸냐 이미? 아 저항때문에 안 들어갔구나 아예 아예 그냥 어 황긴하자 황금 21 아 황금 떨어져있던게 그냥 그냥 돈이였구나 아 낙급 떨어져서 나는 하나로 뜨잖아요 보통? 됐어 뭐가 중요해 그런게 넘겨 날 빨리 못죽이면은 레벨업을 해버릴거야 아냐아냐아냐아냐 그러지마 어차피 추출 면역인데 그렇지 한사발이 했죠? 아 너무 재밌다 이 게임 미친거 같애 너무 재밌어 왜이렇게 재밌냐? 시청자에서 제로인데 유튜브 조회수도 썩었던데 너무 재밌어 어쩔 수가 없어 함정같은 역할하는거 아니지? 나와봐 어어어 나랑 관계없어요 나 서투린거 아닙니다 비오는 날인데 괴짝 튼튼한거 보소 괴짝 산산조각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거 튼튼한거 보소 빨리 오세요 찌꺼기들 찌꺼기들 왜 안오나 했더니 고지를 하고 있었어? 빨리 와봐 언제 꺼지니 이거 비오면 금방금방 꺼지란 말이야 아 웨이포인트 있다 화장이 못대 개웃기네 저거 불화살 아 이딴거 나왔어? 아아 진짜 실망이네 아 개실망이네 뭐해 빨리 함유시켜 차별이야 길이 되게 많다 길이 되게 많다 아 깜짝 놀랐네 적나온줄 알고 개쪼랐네 나 순간적으로 여기다가 놓고 가자 어차피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냥 기분상 안녕하세요 너희 다 나가있니 쉬는 모습을 보이면 안되냐 왜 다같이 자는게 어렵지 저번에 둘 됐었는데 가자 그냥 몰라 관심 없어 나와봐 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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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입니다 아 제목을 바꿔야겠다 서서 바꿀 때가 됐죠 너무 내가 제목을 배짱 튕기고 있었는데 방정 30분 전이지만 일단은 턴즈 게임으로 바꿔겠습니다 턴즈 RPG 게임 턴즈 게임 턴즈 게임 노예로 인기가 없다 디비니티 턴즈 게임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턴즈 턴즈 너무 떼거지야 얘네 몇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분쟁구역이니까 얘네 놈은 뭐 인정하겠다만 조금 조금 점 다 비어 있냐 몰아 나와 겸찌먹께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천만 먹으면 된다 좋아 네, 나도 할게 뭐냐? 일단은 알았어 알았어 나 보고하고 오자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내려놔 아, 나 여관 와서 들어가야 되잖아 갈라 아, 들어가 그럼 몰라 게스트에서 보고해달라 그랬잖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했는데 셀레니아 중이에게 울프라는 소식을 알려야 된다 셀레니아 중이한테 가죠 셀레니아 중이가 누구야? 여기 있는 애들인가? 몰라 가보면 알겠지 뭐 저기 뭐 순간이동으로 가도 되니까 아, 저기다가 피라미드를 놓고 올 필요가 없었네 아, 나 아직까지 이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너 가서 혼자 갔다올래? 왜냐면 어차피 뇌이로 가면 되잖아 넌 너만 갔다와 어딘지 모르니까 넌 일단은 너는 일로 가고 너희들 너희들은 절로 가고 도둑놈 보내서 보고를 듣게 하겠습니다 설마 도둑놈이라서 안된다 아니게 스칼렛 보낼거 그랬나? 에이 아니야 이 대머리에 웃는 얼굴 좀 봐 얼마나 착해보여 군단병 어, 중이 없네 여기 이 대머리에 있는 곳은 죽은 곳이 없네 이 대머리에 있는 곳은 죽은 곳이 없네 넌 비지글러 제련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 막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기본 아이템으로 전설등급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저는 뭐 스카이리미어 삼신기의 그 부작용을 받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화밍하는 맛을 봐야지 초회차인데 왔어? 빠르다 은근히 뭔 놈의 중이라고? 그래 없는데 여기에 뭐 셀렛 모시기 중에 어딨어? 잠깐만 표시 안되냐 어떻게? 아, 울프람을 호유해주는 거구나 캐스트가 아, 그렇구나 아, 개같은게 흥량한 농장가 그래도 가자야 합체하고 울프람을 내가 이게 합류를 시켜야 되는 거네 결론, 결론은 잠깐만요 저기 있었어? 아, 위로 안 갔었구나 내가 오무야 세상에 저 저기 있는 건 알겠는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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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못했는데 이런 건? 기름칠 쟤가 문제인데? 자폭할 것 같은데 나한테 막 해코지 할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떡하지? 안 보여서 못해? 눕혀놔 어 야 뭐야 주먹 한 방울으로? 상남자 좋구요 근데 얘 어디갔냐 아 여기 있구나 어 이거 무슨 밖에 있었어? 아 미쳤네 진짜 안 죽지? 죽으면 안 돼 길을 착각했어 내가 타이오마살 한번 갈기자야 하살 회복 좋아 그냥 쓰겠습니다 세세 변화 안하고 다음 세세 때 힘들 것 같으니까 돌아와야 되죠 멀리 어 잠깐 너 죽겠다 야 아 야 아 경험치 매길 거야 나 웃기지마 웃기지마 내가 아니랬어 여기 어디니? 어 다행이다 그거 전이다 그거 전 이동 전이다 이거 이거 잡고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다 대기해봐 너 투명한 쓰고 너가 갔다 와 팍을 좀 해두고 독도 있네 독은 근데 안 통할 거 아니야 쟤네들 독으로 생각하면 기름칠 되는 거 아니냐 가면 어허 이거 참 앙칼 지구만 자식들 말이야 야 일로 와봐 좋은 방법 있어 합류해 다시 너가 가는 거야 너가 가는 거야 알지? 한번만 잘 뿌리면 돼 저거 뿌리면은 쟤 사진은 꽁짜잖아 좀 거리가 좀 애매하다 되냐 여기? 일로 와봐 제발 오세요 오세요 아 될 것 같은데 아 될 것 같은데 자꾸 움직여 얘 재수 없어 야 일로 오세요 아 딱 쏟아 야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아 멀어서 그래? 아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르지 마 일로와 일로 오세요 오세요 이리 오세요 바로 선방으로 그냥 조져드립니다 얘가 터지면 얘가 죽으니까 사지 없으면 좋지 궁수가 너무 세긴 한데 궁수인지 사진인지 나발인지 다 똑같아 너무 써 저거 터뜨려 버리고 싶다 저거 터뜨리면 다 터진다거나 그런 해피엔딩 없지 아 진짜 너무 알짱거린다지 이렇게 하자 애매해 너무 조금만 더 길게 후여웨어 에라 모르겠다 앨라 모르겠다 아냐 뭐야? 왜 안 통해? 피한 거야? 빗나감도 안 떴는데? 나 이거 뭐 안 통하면 좋지 불만 없는데 좀 쎄하다 기분이 길이 한정돼 있어서 못 오지 않을까 아마? 잘 쏴야 된다 일단 하나 터뜨렸고 그냥 터뜨리겠습니다 어차피 싸움 이길 것 같으니까 미끄러지면 좋아 훌륭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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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터져 우리 체력괴물한테 맡겨 아 기절 좋아 어 기절 좋아 기절 불만 없지? 잘 가봐 잘 가봐 여기 타겟은 안 되는 거 보니까 기회가 있어 이거 야 쟤 왜 쟤 왜 쟤 뭐 쏘냐 어 법사한테 그냥 가네 법사가 핵심인 걸 아는 거야 치료해줘 치료해주고 아프니까 너무 내성 있으면 달지도 않으니까 터뜨려 주고요 대기하고 대기하고 어설픈 마업사 말이야 지금 다시 일어났다 이 말이지 이 말이지 아 야 꼭을 버티네 짜식 말이야 어설픈 주제 말이야 내성 있거든요 쟤부터 제거해 터뜨려 잡을 수 있냐? 아 자꾸 달리는 것 같은데 너 그냥 은신 써라 어 안될 것 같다 야 여기다가 연막하고 안으로 도망갈래 어떻게 생각해 저거 안 보이지 않을까 내가? 뭐야 아 매혹? 어우야 해골 주제 유혹을 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구만 연막에 있으니까 얘가 정신 못 차리네 아 저거 개 같은 거 이거 터뜨릴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면? 아닌가? 오반가? 태세 정교하게 바꾸고 40% 샷 살아가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거지 뭐 어 아직 한 발 남았다 잘 가라 그렇지 경험치만 받아먹고 설마 아니지? 아 나 이거 약간 위태위태한데 은신할래 그냥 또 불만 있냐 은신? 이게 은신이라 이말이야 은신도 못 봐 찐따들이라서 등을 대지 않아 보였어 주제도 모르고 어 나 이거 사실 위험한 것 같은데 아 꺼지세요 너 때문에 못 쏘잖아요 아 꺼지세요 너 때문에 못 쏘잖아요 아 연막 저 독댐이 안되는데? 나 그냥 빠꾸할래 아 니가 몸을 대야되는구나 살라면은 그냥 서투려버려 아 야 왜 이렇게 잘 때리니? 우리 편을 땐 더럽게 못 싸우더니 어? 나한테 비장의 수가 있거든요 아직? 바로 아군의 체력을 빨아서 쪽 내 체력을 채우는 21세기 메타 통수 딱 대 뒤져서 넣으면 숨도 못 쉬고 저 맞는거야 고로치 고로치 풀려서 어그로 끌리죠? 공수보단 낫지 방어력도 있고 야 너 괜찮냐? 이제 살 살 방도가 안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기 뭐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큰일났다 화상 씹고 가기엔 화상 너무 아픈데 나 가봐 거미야가 이제 위퇴퇴한 에센스를 분명히 저거 가면 개질라겠지? 도망갈래 도망가니까 포기하네? 너 이렇게 이성적이었어? 쫓아간 쫓아간다 아아 한대밖에 못 때렸어 도망간 덕에 한대밖에 못 때렸어 몰라 이거 아직 얘를 활로 죽이고 가능하면 아니 아직 몰라 이거 4칸 들지 그러니까 2칸만 이동해서 아 2칸으로 안될거 같은데 아아 이럴거야? 이거 써야돼 근데 왜냐면 이제 확정을 죽여야되니까 한마리여도 아 좋아요 저주 걸어봐 도적 죽일 순 없으니까 저주 걸고 그냥 대기하자 너는 런할까 우리? 내가 도적이 훨씬 빠르지 공수 아무리 공수여도 야 바로 뒤로 돌아서 때리네 둘째도 모르고 말이야 감히 전사님한테 혼내줘 배신한 만큼 밥값을 해 그렇지 야 깔끔 야 겸치 이제 코앞이다 대박이다 장비가 아슬아슬한데 이런 말하면 어차피 다 될거 아니야 나 새거 새거 낄거 아니야 일단은 여관으로 가자 어 여기 어차피 포탈 옆이니까 사용해 그냥 헬게임인데 상당히 헬게임인걸 다 나가있냐고 잘 때 그냥 옆에 서있으면 안 돼? 민망해 막 이거 레벨업 할 때 네 명 동시에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업하면 한 번에 세지지 않을까? 내가 한 5레벨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3레벨이었어 3레벨로 6레벨한테 개기다니 황량한 공장 공장 뭐하니 왜 순간이동 안하니? 그 데려가는 캐스트 해야 되는데 솔직히 별로 안 땡기거든요 그래도 뭐 안 땡긴다고 안 할 순 없으니까 가자 어딨냐 얘 어느 집에 있었는데 절로 가면 저기고 이쪽이었을 거야 아 뭐야 쟤 뭐냐? 아아 걔네들이구나 아직 남아있었어 내 경험치에 머이가 될텐데 자신 있나? 진나보네 짜식들 범이 괜찮거든요 죽이고 빼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아쉬울 거 없거든요 저는 그냥 때려 아 미친 미친놈들 저건 말이야 공수들 움직이지도 않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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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제 턴으로 시작하는거 아니야? 저 살인자 턴으로 대게 굳이 뭐 갈 필요도 없네 몇 남은거야 겸치 어 둘만 잡으면 이긴다 둘만 잡으면 업한다 업하면 이기겠지 레벨업인데 어그로를 도저한테 저거 저 녀석 마흡이었군요 사제 마흡인줄 알았습니다 다 갖고 있나 그냥? 화상 잠깐 가면은 나 고통받는거 아님? 아 이런 죽이자 애 좀 그만 비비적대고 왜이렇게 잘 버티냐 기분 나쁘게 전사 너무 느려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쏠라면은 들어갈 거리가 아니잖아 완전 꺾어서 와야지 여기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지금 고장 났냐 이제 그냥 때려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아냐아냐 이건 좀 우바하고 주먹질 하자 그냥 아 혐이네 때려봐 어 거리 괜찮네 민나가는건 예상 못했지만 둘 잡아야 되니까 저 전사 개통만 끌고 오죠 전사가 되게 많네요 하나 잡고 빼지 않았나? 하 기억상실진인가 이게? 이상하다 하나 잡고 빼던거 같은데 좋아 몇이야 형치 왜 안줘 뭔짓이야 아 소생시킹으로 잡았나보네 아 그런가보네 몇이네 야 완전 맵 맵이 꺾어져버리네 하도 머니까 도망가야되는거 아냐 나 이태이태해 보이는데 막 여기 얘만 죽이고 도망갈 순 없나? 어차피 얘만 죽이면은 뭐 부활 없잖아 나 나 이동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아 저 불 거쳐서 가야될거 같다 왠지 느낌이 해먹으려면 안걸리고 갈 수 있지 불에 그치 그렇지 넘기고 어 여기서 잰다고? 강한 화살로 바꿔서 100%니까 발사 좋다 저거 전략적으로 죽 빼자 야 강한 화살 데미지좀 봐 레벨업 이제 빠꾸할까? 이제 빠꾸할까 이제? 대기해 전사 꺾어서 전사로 잡고 야 너무 좋은데? 궁수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궁수를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자 일단은 데려와 데려와 어차피 이거리 건너오면서 뭐 때리진 않을거 아니야? 좁은 입고 살릴 수 있을까? 얘네 상대로 레벨업도 했구나 도망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내 솔직한 솔직한 마음은 도망가는건데 도망가자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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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해 아 도망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차피 난 이득 볼거 봤잖아 다 튀어 다음 손님 누구서냐 못 도망가? 음 도적은 도망가 지더라 아 도망 아 도망 잔사로 도망가면 되지? 아 잔사로 도망갈 수 있지 이 거리인데 좀 걸어서 도망가도 되고 액션 포인트도 많고 총 300이네? 미쳤네 아 연결해 오늘 한건 했다 레벨업 했다 재밌다 이거 아 드디어 왔다 힘 무조건 힘 무조건 힘 장비 껴야죠 그리고 새로운 검 검 깨질 뻔했는데 바꿔줍니다 이건 뭐 아껴야겠네요 뭘 주더라도 양손을 주더라도 뭘 주더라도 아껴야 될 것 같고 비어서 마이너스 된거 혐 이건 체력을 좀 줘야 될 것 같다 안그래도 너무 약하다 야 건강좀 주고 너도 아껴야지 뭐 너도 건강 있어야 될 것 같애 진심이야 너무 아파 쌍수 기술 악당 방어 방어 쪽 줘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넌 뭐 어차피 은신하고 싸울 거니까 괜찮겠지 뭐 너도 아껴놔 너 너가 딜이지 어 너가 딜이지 너한테 딜을 줘야지 너가 딜 제일 센데 등급도 올라가고 그치 활 데미지 활 데미지 있고 원거리는 뭐 나설 일 없잖아 명사수 아끼자 얘도 현자 오 좋아 엄청 세진 것 같은 느낌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비는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아 안녕하세요 트하 좋아 돌아가서 빨리 재전하자 아 나 별로 상처도 안 입었는데 이기고 빠꾸겠네 겸치 먹고 좋아 캐스트 개러 가는거였지 나 일루가 왜 꺾지 않고 싸워도 이기겠다 어 전사 둘에 궁수 셋이니까 할만하지 지금이라면 1업을 했는데 내가 4렙인데 나 뭐 기술책 몇 대 배운다 그랬죠? 중레벨이야? 아 2레벨 남았어? 아 레벨하면 너무 힘들다 야 2만 모아야돼 2만 미친 게임이야 50마리 잡아야돼 스켈레톤 한 마리 잡는데 그렇게 고통받는데 이제는 안 시켜줄거야 몬스터 경험치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게임 약간 컨셉상 그래도 야 가서 한번 긁고 올래? 긁고와? 가자 중량 90%인데 실패한 적이 한번도 없네 개 신기하네 긁고와? 긁고와아 이리온 아프지 요 놈아 100%로 맞췄다고 체력 많다나 이제 다 많기 때문에 오크랑도 어떻게 비벼지 않을까 딜만 더 잘 들어가면 100%인 거 보니까 뭔가 맞추는 것도 저거 는 것 같고 레벨 몇이냐 4레벨이야 동레비네 이제 강화살로 쓰자 아무튼 전사가 먼저 돌아오니까 옆으로만 이동해서 한 놈 더 있었던 거 어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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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는 딜 넣고 여 꾸준히 옆에 있는 애 눕혀서 죽이면 되겠네 곰 봉수 그렇지 야 화상까지? 극상이지 극상이야 대개 아 저기서 힐렀네 오우야 오우야 짱구 좀 굴리는데 근데 화상 아플 거 아니야 화상에 안 아플 리는 없지 300이기도 하고 내 체력 갈 수도 없네 아낄까? 다음에 화살 쏠라나? 그러면은 앞으로 좀만 갈래? 독 같은 거 안동하게? 얘를 싸두면은 얘 힐하느라고 못 오겠지 설마 어 아껴나 아껴나 아껴둬 아껴둬 다음 거 한꺼번에 박아 곰 봉수 죽겠다 이러다가 그렇지 그렇지 얘 일단 곰 봉수 죽이고 원거리만 남겨두는 걸로 좋아 좋아 가야겠다 어 기저 시킬 거니까 어차피 탑이 3%기도 하고 그렇지 치명타 전사한테 끌리겠지? 이정도 거리면 뭐고 쏠 거야 아 궁수냐? 뭐야 벽에다 썼어 아 컴퓨터 수준 아 실망스럽군요 야 이거는 그냥 때려야겠다 돌진을 궁수들한테 하고 아 이거 실패는 큰데 이거를 먹히는 것까지 계산해서 일부러 파워샷으로 바꾼 건데 이거 실패하면 안되지 이러면 파워샷을 못쓰는데 내가 그냥 그냥 정밀로 아 야 아 제대로 안 할 거냐? 아 야 아 실망이야 중대장은 실망했다 어 기절이야 우리 애들 기절 안 걸렸죠 저거 너무 멀다 야 거리를 재놔야겠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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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하나 자주 걸고 중대장은 실망했다 이 말이야 야 힐 주네 아 지 안되는 거 알고 힐 주네 바로 똑똑해 전사 턴에서 어떻게 뻥 뽑지 않을까? 무슨 화살이야 불화살? 아 따뜻해 거리 애매하죠? 아 미쳤니? 그걸 못 맞추니? 야 어 왜 이렇게 잘 먹냐 쟤 60% 많냐? 쟤는 은신 쓰면 되니까 솔직히 상관없고 야 너 너무 튼튼하다 야 은신이 아 잠깐만 너 죽겠는데? 너무 가까운데? 아 내가 아니랬다 내가 아니랬다 아 게임 수준 진짜 저게 저기서 반응이 뜨는구나 검 범위가 단검보다 기네 난 이거 몰랐어요 딱 같을 줄 알았어요 같으면 좋잖아 구손도손 전사를 여기까지 뻗대고 여기까지 뻗대고 궁수를 보내자 아 물론 당연히 은신 쓰고 가자 쟤부터 죽이는 게 맞겠지 아무리 봐도 옆 라인에는 약간 거슬리니까 얘가 더 가깝기도 하고 저기요 저기요 뒤지게 맞아주시고요 그렇지 합류 적당히 했고 야 궁수 주제 너무 날 귀찮게 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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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킹덤컴 그게 뭐죠?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동해서 조금 이동해서 하면 되겠다 오는 거리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샀을지도 몰라요 게임을 사놓고 안한게 하도 많아서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샀을지도 모릅니다 사놓고 안한게 하도 많으니까 나도 이제 가끔 놀랍니다 게임을 살짝 어 이거 한번 할까 하고 보메는데 게임 목록이 있더라고요 나도 가끔 놀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두기 때문에 어 일단 너가 몸을 대야되니까 한번 나가시고요 너무 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맞춘 생각 없지 솔직히 말해 맞출 생각 없지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맞출 생각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거 가속 써놔야겠다 가속 써놓고 두 칸만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에 딜을 노려야겠다 전사가 몸 다 대주겠지 뭐 전사님인데 안녕하세요 궁수를 어떻게 비비느냐인데 바로 돌진시켜서 근데 아무리 전사여도 3대1로 쳐맞으면은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괜찮을까? 불안한데 좀 얘는 이제 궁수 잡으면 되고 눕히면은 아 됐다 누우면 죽었죠 쟤는 쟤가 문제네 10포인트에 한 대 때리는데 아아 수준 아 누운건 100%이기 때문에 아 얘 강한걸로 써야되는데 아무튼 잡았으면 됐어 거리 되냐? 가속 박아놔서 괜찮을라나? 그렇지 얘 먼저 죽이자 일단 안되네 저주 걸어 저주만한거 있나 좋아좋아 이상하게 얘는 빠져나갈 땐 때리면서 옆으로 가면 안 때려 얘는 이상한 놈이야 데미지 짱 세네 두번만 때리게 해주면 너무 고마울텐데 뒤로가서 두번 때리면 완전 행복산대 100 200 100 들어가는거 아니야 데미지 맞기만 하면은 얼어붙음 아이 주인공은 괜찮지 아 300달인데 체력 몰빵인데 쟤는 방어구를 입혀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쎄겁니다 자 되지않냐 슬슬 지금 먼걸 태세요? 뭐야 너무 멀다지 어차피 이번거 쏠거니까 아 그냥 가까이 가 아직도 멀어? 이건 좀 아니죠 아직도 멀다고? 이건 좀 아니죠 아 실망입니다 자주 걸려서 못때리죠 잘? 어 더럽게 아프긴 하다 진짜 양심없다 더럽게 아프긴 하네 어 너무 멀어 다 멀어 흡이 있습니깐 아 뭐하니 아 아 아 정렘이 확 가시네 너무 잘 막는거 아니니? 방패가 있는건 알겠는데 너무 잘 막는거 아닐까? 뭐 쏠거야 냉기? 야 그만 쏴 양심없네 불? 불 맞으면 나 풀리는거 아니야 이미 풀려서 불 쏜건가? 아 야야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로 어 얘 잡다가 죽겠는데 큰일났는데 예상 못했는데 이거는 이번 파스 맞으면 죽잖아 그냥 회복해야되잖아 나 딜을 잘 계산해서 버텨보자 모르지 또 막상 쐈는데 잘 맞을지도 모르고 그런거 아니겠어? 일단은 강요금 박아놔 야 아 너무한 너무한거 아니냐? 저주 걸렸잖아 쟤 저주 걸린 놈이 저래? 얘가 좀 많이 세이브한거 같은데? 행동력을 움직이사 죽어줬으면 좋겠어 쟤 64지 쟤 쟤 쟤 주먹으로 때리는거 같애 무슨 어 좋아 좋아 화장사 어유 아직 버틸만 하죠 이러면? 어유야야 너무 잘 너무 잘 비하네? 근데 얘 너무 튼튼하다 인간적으로 양싯머리가 너무 없다 야 야 앵간히 해 얼마나 막을거야 저거 위험한데? 얘를 여기서 죽이고 싶은데 가능하면 죽거나 죽이거나 가능? 불가능 투명화 투명화되면은 타겟팅 안되죠? 잘 있으시구요 다섯.. 다섯톤 동안 무사 힐하면 딜 못.. 딜 안들어가고 나중에 이게 후방 치명차로 한번 쟁여버려야겠어 우리 궁수 체력 많이 찍었기 때문에? 천천히 한 편이죠 내가 순붓을 띄워야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긁고 못가냐? 아냐 이건..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잡긴 해야겠다 어.. 너무 양심없다 이거 진짜 개같은 게임 그렇지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이거라도 쳐먹을래? 좋은 생각이지? 화상 좋아 버틸 수 있어? 아 너무 아프다 야 이거 아니다 좀 아.. 아 쓸게 없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망했는데 진짜? 어쩔거야 이거 일단 죽여 으이그.. 잠깐만 야 체력이 너무 없는데? 어어 걘 좋아 걘 좋아 두번은 안좋아 두번은 아냐 야 두번은 아냐 자 아 아 잠깐만 이거는 깨울거야겠지 이제 약간 끊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건 깨울거야죠? 양심이 있지 나도 양심이가 있지 말이야 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 전략으로 하면 안되나? 좀 붙어서 싸울까?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자 아냐 잠깐만 웃기지마 기다려와봐 아냐 따라와봐 thumbs up 두두두두두 하고 간다 가서 다 죽인다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지옥을 보게 될거야 저기로 가면 궁수가 노리니까 여기 얘부터 죽이자 83번 야 뭐야 뭐야 야 뭐함 왜 글루감 제정신임 이해가 안되네 이거 바로 후려 어 은신 남았네 42데미지 좋구요 이 정도는 그냥 잡을 수 있지 기술 안 쓰고 가능하지 닿냐 닿으면 안돼 힐이 닿네 저런 개같은거 근접을 마지막으로 잡는건 아는데 내가 못잡아서 그런거에요 왜냐면은 아까 이게 이게 걸려서 못죽입니다 아예 올라가면 몰라도 올라가려면 얘가 보고있기때문에 못올라가기때문에 일로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귀찮아 저도 그건 압니다 님들 너무 무시하시네 당황스럽네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하네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하네 근데 이거 잡긴 하겠다 대기해 야 알지 니가 되는거야 몸 같이 없어 가서 아 씨 버틸수 있냐? 힘들거 같은데 방어구 가져왔어야 됐어 내가 뭐 냉기상태라서 딜 덜 들어가나봐 나 여기로 빠져버리면 너 쏠수 없지않냐? 여기 위에서 쏠수 있냐? 어썸한 느낌 일단 얘부터 제거를 하고 근접이랑 원거리를 분단해놓으면 어차피 내가 뒤에가 오니까 안 넘어질줄 몰랐다 주먹까지 그렇지 그걸 원했다고 야 세우는게 있어? 저 음란한 녀석 야 자 버텨봐 제발 아 야 바꾸 해야겠는데 바꾼데 이거 바꾸 가긴데 위에 뭐 쏘냐? 위에 안되지 쏠 생각도 없고 일로 일로 가야겠다 어 전살 너무 보냈다 내가 야 귀에 공격 한번 때리면서 저런 노거리를 까다니 대단한 녀석 웜 웜 웜 웜 예스 근접 일단 묻었고 어 얘 은신하면 되죠 좋아 90%인데 거의 100%인 것 같아 얘는 하는 친만 보면 돌아갈까 세슬 이거 떨어뜨려서 도망가면 되잖아 그냥 너도 도망가면 되잖아 파밍하고 집에 갈까 슬슬? 다 모였냐? 아니 죽여버려 그냥 가서 확 황마 그냥 담가? 황금 97인데 그냥 해버려? 해버려? 잘 생각해보자 너가 가봐 다스턴이잖아 못 잃거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나 그냥 가자 황금이야 뭐 누군가 가져오겠지 뭐 누구 다니니? 잔사만 없으면은 이제 공수밖에 없는건데 돈만 가져오면 안될까? 아냐 아냐 가자 어차피 나중에 기회가 다하면은 가져오겠지 뭐 가서 돈이나 가져오자 뭐야 아 서로 둥글게 둥글게 하지마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좋은, 좋은 대화였어 어 야봐 갔는데 여기서 뭐 나오는거 아니지? 잠깐만 쎄하다 아 아니지? 나올거 같은데 아니 아니 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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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캐서 가자 빨리 야야야야 니가 갔다와 그냥 선봉해 살금살금 중독치료 황금 호우우 합류 히힛 히힛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자 얼마 남으냐? 결무치 800 먹었어? 언제 올리냐 이거 끓일 때가 됐습니다 끓일 때가 됐고요 오늘 그래도 레벨업도 했고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좋네요 천천히 뚫으니까 재미가 있네 내 생각에 중간 과정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메인캐스트인가? 내가 너무 캐스트를 안하고 사냥만 했는데 난 사냥이 재밌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이 재밌는 거죠 뭐 여간에서 찍자 우리 여간이 최고지 너무 어둡긴 한데 제들아 제대로 서봐 이쁘게 서야지 말이야 어? 뭐 그렇게 사방팔방 서있으래 아 얘 센스가 없네 얘네가 이건 어때 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될라나? 자 이렇게 해서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헤디드 에디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저는 뭐 일요일이니까 두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멘